싱싱싱싱싱싱옥 안녕하세요 여기는 실패기 장기촬영 현장입니다 와우 와우 와우! 누군가를 계속 만나 웃어봐도 달라지는 건 없죠 그쵸 어딘가 있을 널 웃고 있을 널 생각하면 괴로 치는 거 같죠 참 바보 같네요 내가 차라리 너가 좀 더 힘들었어 수없이 했던 말 이뤄졌다면 if I if I if I if I 하고 싶었던 list 들을 못했기 때문에 다 의미가 벗겨버린 말 if I if I if I 계산하고 싶지 않아 우리의 벌어진 각도를 if 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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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늦었지만 아직까지 난 누가 이까에 네가 가득히 하루가 지나 후회가 너무 깊어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어 if I if I if I if I could 너에게 돼 빠져서 너에게 허구적대고 움직임이 느려지고 점점 숨이 막히는 any I'm not swing me 하고 하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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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칠 것 같아 그게 내 맘처럼 쉽지 않아 자켓 촬영은 가수로 하는 겁니다 너 하나만 아끼던 날 두고서 어디 간 거니? 내가 싫어 얻었어 멀리 간 건가 잘 외치지 마 세븐틴 수고하셨습니다 LA에서 그리고 한국에서의 자켓 촬영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저희가 원래 보여드렸던 세븐틴의 노래를 살짝 틀었잖아요 틀었기 때문인지 뭔가 더 떨리고 떨리고 기대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켓 뮤비 촬영하러 LA에 왔기는 했지만 와서 정말 힐링도 많이 하고 멤버들끼리도 너무 재밌게 좋은 추억을 쌓고 간 것 같습니다 준형도 그렇게 생각하시죠? 아주 지금은 저희 이렇게 이번 앨범 정말 열심히 준비한 만큼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마무리도 우리 민규 형이 해주기로 지금까지 세이드네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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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우리 캐럿대잉 사랑합니다 캐럿대잉 사랑합니다 우리 형이 또 하나 여쭤주세요 보고 싶지 백1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